김석훈 전 검사장이 누락시킨 성상납 의원 명단입니다. 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. 당연하죠. 이건 내가 맡을게. 네. 선배. 오늘 우리 김산팀 오랜만에 당합 때 어떻습니까? 좋지. 부장님 오늘 한 잔. 부장님? 부장님. 어. 어 왜? 봄 타세요? 어제부터 이상하시네. 부장님 오늘 단합 대회 한번 하시죠. 제가 한우 쏘겠습니다. 난 무조건 콜. 부장님 막내가 쏘겠다는데 같이 가셔야죠. 지금 오늘 집사람 생일이다. 니들끼리 앉아네. 맞다. 형수님 생신 여름인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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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